1인당 최대 4,089만원 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2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검직한 기사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당천국, 학비, 교통비, 주거비, 정부지자체, 표, 표필리즘, 경쟁 첫번째 질문은 청년지원금입니다 한국경제가 심층 보도한 청년지원금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4,089만원입니다 대학생은 1,689만원, 취업준비생은 600만원,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1,8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6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 복지를 늘리고 있는 것은 바로 표심,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포표필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0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정부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알바급여를 대부분 가명통장으로 넣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가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표를 사기 위한 표표필리즘은 청년뿐만 아니고 노인청 그리고 다른 계층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나라살림살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정부는 이미 현금 복지를 크게 늘려놨고 동시에 경기 부양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 썸씸이는 크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나라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첫 번째 세금 수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경기가 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세금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장기침체를 예상하면 계속해서 나라살림이 적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가 짊어진 빚 가운데서도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인 국가채무 중앙정부채무는 1999년도 통계를 작성한 다음에 20년 만인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채무는 704조 5천억입니다 바로 10월달보다도 6조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빚을 내서 돈을 써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52조 7천억 정도의 중앙정부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24조 4천억 정도가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매년 빚을 늘려서 돈을 써 제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가장 대한민국에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무려 14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556조 5천억이 2019년도에 704조 5천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148조 원 정도의 빚을 늘려서 돈을 쓴 겁니다 이 의아를 불문하고 다음은 해외신용평가사의 평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월 12일 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도에 38%에서 2023년까지 46%까지 증가할 경우에 국가신용등급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를 넘어선 40.4%가 됩니다 당신들이 빚을 더 늘리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미 썸썸이는 늘려놨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지출이 증가되고 두 번째는 세금 수입 확보를 위해서 조세와 준조시 부담을 더 늘릴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놀고 먹는 사람을 제외한 생산계층에 대해서 더 중가세를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가세가 때려지게 되면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생산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세금을 올리는 악순환에 한국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지출을 증가를 위해서 더 많은 국채를 찍어서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돈을 지금 써재키는 일들이 한국의 만성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아주 큰 각성 대오각성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빚이 늘어나니까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빚을 줄여서 정부 썸썸이를 줄인다면 아우성을 사람들이 칠 때니까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도 하지만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돈은 공짜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권리가 되어 버리니까 오늘만 때우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 세력들은 가까운 장래 한국의 재앙 같은 성적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경제 위기로 가는 일종의 신호탄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